사실 아이가 없는 집은 부부끼리 할 수 있는 게 있나요? 아 그럼요 처음에 플랭크 자세를 잡아주세요 몸이랑 엉덩이랑 등 전체를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해서 플랭크를 해도 되고 얼굴을 쓰다듬어도 돼요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부부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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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보시죠 이거 그럼 몇 번 하이파이브하게 하는 거예요? 대략적으로 20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한 세트에 20번 정도 해주시고 이거 진짜 좀 있다 이게 하드게 되면 웃음이 나와요 그러네 즐겁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근데 이거 커플이나 부부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내기할래 하면서 누가 더 박수 오래 치냐 이런 걸로 해도 돼요 설거지 내기 이런 거 이거 남자들끼리 내기해도 재밌겠다 이거 끝까지 할 것 같은데? 앉으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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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플랭크 잘해 엉덩이 조금만 내자 올라오시면 안 돼요 일자로 그렇죠 일자로 등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엉덩이 달래 내려야지 내려야 저런데 제가 자 그 자세에서 이제 하이파이브 갈게요 하이파이브 자 오른손부터 엉덩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코어 잡고 그렇죠 엉덩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코어 잡고 그렇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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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이러면 부분스톱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진짜 아니에요 에이 에이 에이! 에이!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해야겠다. 야, 수빈아!